저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기계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마리아 성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순간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환희의 신비 이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는 잉태한 후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돕고 두 여성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고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돕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낳았습니다. 이 겸손한 환경에서의 탄생은 예수님의 삶과 사명의 본질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겸손과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이 순간은 그들의 믿음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에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 성전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하느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따라 살도록 격려합니다.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 순간은 공생활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사명과 신성을 확인해 줍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도 세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그분의 권능과 사랑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마리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는 메시지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도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변화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영적 각성과 회심을 촉구합니다. 빛의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타벌산에서의 변모는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과 그분의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보여줍니다. 변모의 순간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제시하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개세만이 동산에서의 기도 중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고통을 무겁게 느끼며 피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 순간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결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려는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불이한 재판을 받으시고 잔인하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 씌워진 가시관은 모욕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세상의 거부와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골고타 언덕으로의 힘겨운 여정에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며 그분의 희생이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길임을 나타냅니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이며 그분의 피와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삶에서 그 사랑에 응답하도록 초대합니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야 함을 상기시키며 하늘나라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성령의 내려오심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며 우리에게 위로, 인도,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에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의 승천은 그녀의 순종과 믿음의 삶이 하느님께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호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가 천상 모호로 인정받음은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특별한 역할과 하느님 나라에서의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우리의 영적 어머니로서 우리를 위해 전구기도를 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